하아... 식사해야죠 어 먹어야지 당신 태그디 늦어와서 계속 기다렸어요 금방 준비할게요 저녁 메뉴로 오늘 저녁은 장어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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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기지 말고 다 먹어요 꼬리까지 장어예요 당신은 안 먹어? 난 지금 장어는 별로 안 먹고 싶어요 그럼 뭐가 먹고 싶은데? 너 피곤하죠? 이제 들어가서 씻고 잘까요? 아 난 근데 지금 잠이 바로 안 올 것 같아서 거실에서 TV 좀 보다가 자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요 어 나는 요즘에 제가 노래 잘하는 것 같더라 진짜 발성도 되게 좋고 고음도 엄청 잘 올라가고 그렇지 않아? 여보는 가수가 노래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? 발성? 그 다음은요? 그 다음은 뭐? 몸장? 그 다음은요? 그 다음은 박자? 뭐라고요? 박자 뭐라고요? 박자 박자 콜 잠깐만 잠깐만 우리 일단 방으로 들어갈까? 여보 여보 나 씻고 올게요 어? 응 그래 핸드폰 액정이 아직 뜨거운 걸 보니 안 자네? 안 자네? 안 자네? 잠깐만 자기야 잠깐만 나 오늘은 진짜 아닌 것 같아 자기야 오늘 하루만 그냥 자자 하루만 오늘 하루만 그냥 자자 나 지금 입이 심심해 입이 심심해 입이 심심해 이건 뭐야? 이건 뭐야? 우리가 부부 관계하는 날 하트 쳐놓은 거예요 그렇구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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